5.18 기념재단이 세대를 넘어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오늘 오후 5.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5.18 민주화운동 유족과 재단 창립 공로자 등 시민들이 참여해 지난 3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 출발을 알렸습니다. 또 배우 김규리 씨의 내레이션을 통해 재단 창립부터 지난 30년의 활동과 성과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